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특강 라이트 12강 엑서사이즈 2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화정 강의를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엑서사이즈 2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에 나와있는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 소재가요. 아이들의 활동의 어떤 범위 그것을 나름대로 정해주는 그런 제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지칭추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휘변형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그 believe it or not 이라고 하는 건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r child 라고 나왔던 단어 뒤에 craves 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crave 라고 하는 건 뭘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라고 해서 longs for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esire 또는 eagerly wish 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녀는 limits라는 이 어휘 되게 중요하죠. 한계 또는 제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limitations 또는 restrictions 또는 constraints. 정말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칭과 관련된 것 여러분은 비트에 쭉 연결되어 있죠. 시험에 나왔으니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녀는 한계에 대해서 내 바라고 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즉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 I는 진정 these are flexible. 이것도 굉장히 어휘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Flexible. 이 flexible, sensible, order가 나오죠. 이 flexible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융통성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즉 order가 질서 아니에요. 따라서 융통성 있는 어떤 질서감 이런 걸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어미인데요. 이거와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well-rounded에요. arounded가 아니라 그냥 rounded이고요. 그 다음에 versati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와 좀 반대해 이 volatile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변덕스러운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capricious나 아니면 wimscal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이 단어를 flexible로 바꿔서 앞에 나와 있는 first tile나 아니면 volatile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학교가 있어요. 이거 뭐 어휘 문제로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아이는 진정 질서가 있는 어떤 융통성 있는 그러한 의식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 will grow 동사에요. 그런데 이 grow가 삐꾸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anxious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법상 어휘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grow라고 하는 건 왜 뒤에 평용사를 보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 또 바라면서 되냐 uneasy라고 나는 겁니다. uneasy라고 하는 건 불편함 이마에 불안함 이라는 거죠. 그래서 uneasy야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uncomfortable restle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I라고 하는 것들은 진정 그런 질서가 있는 융통성 있는 의식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 불안한 상태가 될 겁니다. 뭐가 없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without 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without 뒤에 it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 is은 다름 아닌 flexible sense of order. 질서와 갖다 주는 어떤 융통성 있는 생각. 이게 없는 상태가 된다면 아이들은 불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많은 학교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앞에 있는 end까지는 동일하고요. will을 써서 grow 뒤에 relieve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잘 보면 will live 뒤에 without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with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해 질서 있는 융통성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상당히 안정화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ill live라는 단어가 안정화되다. 뭔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누구로 트게 되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출제가 되었던 거.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without이 나올 때는 anxious, uneasy, comfortable, restless. 그러나 without이 없을 때는 이게 with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낚시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어지는 a 단락이죠. 그래서 이 글은 크게 보면 a 단락, b 단락, c 단락 abc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think of 자 이거는 a as b 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그런 거죠. 명령문이에요. 따라서 limits, 우리가 어떤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expanding corail 이라고 나왔어요. expanding corail. 그래서 expanding 이하 체크해줘요. expanding 또는 expanding corail. 이 corail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경계, 영역, 또 이런 어떤 운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울타리가 되는데요. 자신의 어떠한 한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확장되는 일종의 울타리라고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nk of a as b 명령으로 됐다. 특히 expanding 이라는 어휘 뒤에 나와 있는 extending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enlarging, 또 corail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boundary가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cage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동의원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limits provide physical environment 이건 뭐로 나왔냐면 문장 넣기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따라서 어떤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provide physical environment 이러면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된다. 이 뒤에 당연하죠. in which는 시험 문제의 어법상 나왔어요. 그러면 in which 뒤에 이거 말고 where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갈 수 있다. 즉,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를 제공하고 바로 그 물리적 한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can feel safe. 일단은 어법 can feel 삐꾸동사 나오죠. 이 삐꾸동사는 지금 will grow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고 다음에 형용사 왔듯이 우리 걱정스러운 불안함 나왔잖아요. 그래서 feel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safe가 나왔는데요. safe 어법 일단 간결하게 체크 부탁하고요. 이 뒤에 이 safe와 같은 단어인 secure라나 stable 역시 will leave 다 중요합니다. 자,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고 역시 can learn 병렬이죠. 뭘 배울 수 있냐 그 안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can learn 이 자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를요. 지금 이 전체 문장을 뭘로 냈냐면 빈칸 문제를 냈어요. 보이죠? 뒤에 바로 limitation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prevent your child from feeling uneasy 라고 나왔습니다. 말을 아주 그냥 아주 비비 꼬아서 냈네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막아준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촉진한다 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prevent가 아니라 encourage가 되면 투부정사가 되고 uneasy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comfortable 되겠죠. 의외로 아이들은 뭔가 제안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기 때문에 이 제안이라는 게 여러분의 아이에게 있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막아준다. 해준다. 그런 의미로써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의 변형에 따라서 뒤오는 말들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prevent라고 하는 from ing가 오잖아요.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 she growth은 뭐 여기죠? 여기는 서술형 문제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as부터 이아가 capable 그 다음에 the boundaries will expand 여기까지 서술형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가 점점점점점 어떤 뭐 뭐함에 따라 그런 말이죠. capable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이 capable 일단 어법 찍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grow 라고 하는 삐꾸동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more 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less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capable 이라는 단어는 또 바꿔서 얼마든지 시험문제에 출체됐던 단어입니다. competent adapt 이 clumsy 라고 하는 건 서툴다 에요. 서툴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점 capable 능력 있는 상태로 자라게 되면 자라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grow는 자라게 되면 삐꾸동사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경계라고 하는 것 경계는 다름 아닌 제한이죠. 그것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요만한 제 그림을 그린다면 처음에 제한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원이 아 이 아이가 그 제한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가면 이것이 더욱더 어떻게 되죠?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속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expand라는 단어는요 바꿔서 냈어요. 뭘로 냈냐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in large be in large 특히 inflate 이것도 부풀다 늘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바로 가로 뒤에 서술용으로 나왔던 문제 바로 더 플라스 비교급 어떻게든지 기억하고 내십니다. 더 플라스 비교급 이걸 서술용으로 문제 냈습니다. 뭐 조건 1을 붙여서 비교급으로 고쳐라. 주어진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형 변화를 바꿔도 좋다.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서술용이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모어 케이버블 시 그로우스 아이가 좀 더 능력 있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더 모어 익스팬딩 더 마운더리스 윌비 바로 그 경계 즉 한계 제안이 모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꼭 체크해 줘서 여러분 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 비긴스 인 더 우음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우음 이라고 하는 건 자궁이에요. 자궁 이라는 건 엄마 뱃속이죠. 일단 운매 체크를 해볼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비긴스와 익스팬드 그래서 익스팬드 비긴스 전부 다 경렬입니다. 비긴스 자궁에서 시작해서 익스팬드는 확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Does 익스팬드 가 생략된 거예요. Does 익스팬드 가 생략된 겁니다. 따라서 I는 자궁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베스닛이라고 하는 건 요람이죠. 아이들이 있는 것 그 요람 쪽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람보다 더 큰 아이의 침대로 더 확장되는 거죠. 봐봐요. 어떤 한계가 점점점점 그 틀 안에서 능력이 있게 되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You may feel that. That은요. 아무런 뜻이 없으니까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 year old 라고 하는 건 왜 체크가 필요하냐면 요것은 네 하이프를 연결할 때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요런 것들은 여러분도 그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세 살 된 아이가 너무 어리다. 영 체크해 줘야죠. 너무 어려요. 즉 For an overnight 하룻밤동안 우리 어딘 친구네 집에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o playmates home 이라고 나왔어요. 놀이칙구 놀이를 같이 하면서 하는 친구 집에 하룻밤 자고 오는 것에 있어 너무 어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By the time 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병렬입니다. By the time 두 가지가 병렬이네요. 그래서 By the time By the time 무슨 뜻이냐면 뭐뭐할 때쯤 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5에서 6살 정도쯤 되면 You may occasionally 어쩌면 이따가 없이 열어면요. Considerary 자바지죠. Consider는 뭐예요? 뭘 고려하다 랍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밑에 옆에 나오잖아요. Reflect on 시험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object는 반대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이가 5에서 6살 정도쯤 되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따금씩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느끼는 게 뭐죠? 바로 아이의 친구의 집에 하룻밤 자고 오는 것 이것은 아마 고려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체크했던 바이밤 바이밤 타임 이즈 텐 아이가 10살 정도 되면 You may ready to say 라고 나왔습니다. You may ready to say 어쩌면 예쓰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겠죠. 바로 파자마 파티에 예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체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Allow your child to attend 시험에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파자마 파티에 여러분의 아이가 참석하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비드 하면 뭐가 돼요? 금지하다죠. 포비드는 목적으로 남의 투명성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빛 표시했던 건 시험에 강력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마무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드디어 앞에 1과 우리 2에서 지칭 출원이 약간 비껴나간 게 하나 있었죠. 그거 빼고 나머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준비 readiness 는 determines 어휘 잡아줘 이죠. 이 determines 라고 하는 건 단어만이 뭡니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 결정을 내리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하우 이하는 전부 다 뭐로 나왔을까요? 바로 빈칸입니다. 하우 the boundaries expand 강력합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건 결국 뭐냐? 하우라고 하는 건 이 디터민스에 걸려있는 명사절이에요. 일단 오빠 한 더 챙기고요.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확장되는지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준비 내가 이런 어떤 준비가 돼 있어. 이건 어쩌면 아이들의 제안에 있어서 상당한 확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는지 결정해 준다.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옆에 시험 문제 바꿔서 낸 거죠. 체크해 줘야죠. How the boundaries get bigger. 같은 말이에요. expand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어느 정도 더 커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거죠. Your child 계속 이어지는 빈칸 또 나왔습니다. Does 이하부터 빈칸을 잡아주죠. Does not want control over dominance about a structure 여기까지가 빈칸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어떤 문제가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not a but b 가 나왔어요. 알다시피 a 가 아니라 b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i는 does not want to control or dominance control 이라고 하는 건 통제죠. 통제력 이나 아니면 어떤 지배력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structure structure 라고 하는 건 구조인데요. 구조 뒤에 이 단어를 바꿔서 냈습니다. 다름 아닌 체계 이거 시험에 나왔고요. mechanism 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방법이나 기재를 말할 때 이 시스템 mechanism 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that 업법도 체크가 돼야 되죠. 이게 앞에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encourage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요. increase는 아시다시피 목조 다음에 to 정상우죠. 그래서 목조다 to 정상우는 to think 아니면 to make to take 전부다 다 병렬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또한 기회를 잡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아이가 원할 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의외죠. 아이들은 제한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제한에 대한 준비도에 따라 경계선이 확장되면서 더욱더 발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지 문제 기출문제 나왔고요. 밑에 주제 1번 딜레마 딜레마 between anatomy regulation in child caring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잘 안 볼 것 같은데요. in child caring 라고 하는 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름하여 자율성 autonomy 가 자율성 이죠. 그 다음에 regulation 이라고 하는 게 뭐야 통제죠. 그러니까 자율과 통제 사이의 딜레마 그렇겠죠. 아이는 어떻게 보면 통제를 원해요. 의외로 통제를 많이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보면 어떤 문제냐 the need to inform the children inform이라고 하는 거는 of 나오게 되겠죠. 결국 아이에게 있어서 the limited behavior parenting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행동에 제한을 알려야 될 필요성 저는 이 주제 2가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문제 볼까요? 서술형 문제 냈습니다. boundaries and limits for your child 여러분의 아이에 있어서의 어떤 경계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be provided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단 조건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죠? flexible 융통성 있는 질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확장성 있는 그러한 방식에서만 사실상 어떻게 되죠? 제공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중간중간에 단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빈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또한 단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다면요. 여러분 단어장을 만드세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언급된 단어장은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동의어와 반의어를 같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신화정의 존킴이었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거 누르는데 큰 논의 아닌데 정말 성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발점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